이 시장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2022년이 시작이 됐지만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쉽지만은 않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더 나아가서 양적 축소 얘기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우려감스러운 부분들이 현재로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해석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제적인,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금융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공부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 오늘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시면서 금태조 탈출을 위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공시를 해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시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상증자와 전환사체, 사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조금 어렵기도 했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야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명심해 보시면서 나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함께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란 톡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와 함께 그리고 제가 장중 시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참여코드 0505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는 제 이름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노란 톡 참여코드가 URL이 전송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중해 특히 저와 함께 실시간 피드백을 좀 받고 싶고 그다음에 나는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금태족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정리해보는 시간들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오늘 주제는 한방에 끝내는 금융정책.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원론적이긴 하나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배워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시간에 배워본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할 거고 난 이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복습하기 이전에 다시 보기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증자와 사채 발행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증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무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무상증자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돈이 새로 유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주 납입 없이 기업의 준비금으로 조달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공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주주들이 그것을 우리가 볼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사건을 보면서도 기업 공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터지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었을 텐데 그만큼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런 신뢰를 잃어버리고 우려감스러운 부분이 나타나 주듯이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할 때 그냥 돈이 있다고 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회계상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가시키느냐. 기업은 유보된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난 과거에 재무제표를 공부를 할 때 재무상태표에서 이거를 꼭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죠. 자산은 자기자본 플러스 부채다. 그런데 이 자기자본은 잉여금과 자본금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잉여금을 자산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 무상증자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즉 투자자들 입장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인식되는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기업이 여유로운 경영일 때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유상증자라는 공시가 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상증자가 나왔네. 죄송합니다. 무상증자로입니다. 정정해드릴게요. 무상증자가 나왔네라고 한다면 이거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돈을 끌어오는 방식 중에서 증자 중에서 우리가 무상증자를 살펴봤다라면 두 번째는 유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가장 어려워하세요. 일단은 유상증자는 세 가지 방식으로 돈을 끌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주주배정 방식. 주주배정 방식은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 비율대로 우리가 돈을 투자를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이 우리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투자를 해주십시오라고 공시를 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기존 주주들에게 신규 자금을 납입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은 부담으로 느끼면서 악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공모 방식입니다. 일반 공모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딱 보실 수 있듯이 공모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게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에게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발행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약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죠. 보통 증권사에 기관사를 끼고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예를 들어서 천억 원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방식은 일반 공모 방식이다. 그러면 주관사는 어떤 땡땡 증권사이고 그 증권사가 모객을 하게 되죠. 그러면 모객을 하다 보면 이것이 굉장히 매력이 넘쳐서 누구도 참여하려는 이런 주식이 있는 반면에 그거는 조금 투자하기가 그럴 것 같애라고 하면서 청약에 미달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경영에 있어서 돈이 필요한 거죠. 투자를 하든 어쨌든 운영을 하든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 건데 그 돈에 대한 부분들을 조달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주주배정 방식과 일반 공모 방식은 함께 발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보통 어떻게 되냐면 선주주배정 후에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 규모가 컸을 때 주주들에게 모든 것을 부담을 안게 된다라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율대로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보십시오라고 결정권을 주주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공모 방식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같이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들이 이어지는 특징을 보이더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유상증자라는 공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호재로 인식하는 경향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제3자 배정 방식입니다.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3자를 신주인수권자로 정해놓고 발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주주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3자 배정 방식이 공시가 나왔을 때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이 1천억 원을 조달하는데 그 1천억 원을 조달해주는 사람조차도 구해왔어요. 그래서 이미 약속이 된 거죠. 1천억 원을 받기로 약속이 됐다라고 공시를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받는 것이지 부채같이 근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기업은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자인데 우리 회사가 돈을 다른 데서 끌어와서 알아서 일을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3자 배정 방식 경우에는요.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은 누가 투자자이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한 1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 한 1조대는 대기업에게 3자 배정 방식으로 투자를 받았다. 이걸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사례를 통해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넵튠이라는 회사가 카카오 게임즈에게 100억 원의 투자를 받으면서 진행이 됐는데 그때 3자 배정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FNC미디어가 상장을 할 때도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행 주식수가 천만 주다. 그러면 이때 유상증자를 한 천만 주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주주들이 천만 주를 갖고 있으면서 신규 발행자가 즉 인수자가 천만 주를 인수함으로써 회사 지분을 한 번에 50%를 확보하게 되죠. 그러면 경영권 꼭 갖고 올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구조 방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정말 큰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는 연달아 상승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경영상의 자금을 투자받기 때문에 진행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이런 특수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그런 호재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상승의 투자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셔도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채 발행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증자 같은 경우에는 내 부채가 증가하지 않으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 반면에 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 원금 보장과 이자가 발생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 그대로 빌린 돈이라는 소리예요. 빌린 돈을 발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채 중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채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전환사채 우리가 약자로 시비라고 발행, 시비발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BW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비 같은 경우와 신주인수권부의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자산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A라는 회사가 나한테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빌려주는 입장에서 이자를 받고 원금도 보장받는다 하지만 회사채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 신용등급이 있고 만약에 이 회사가 망해버리면 나는 그것을 원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자율을 줘야 되고요. 그 이자율에 더해서 주주가 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차이로써 신주인수권부와 전환 사채가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사채권자가 사채를 자기 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다. 사채권자가 요구하면 회사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100억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돈을 갚을 때 현금으로 갚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돈으로 받지 않겠고 너네 주식 100억 원어치를 줘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요구 금액이 정해집니다. 한 주당 얼마에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정해지는데 현재 주가가 우리가 줄 수 있는 약속된 금액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다라면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도 받았지만 원금을 주식으로 받음으로써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굉장히 큰 혜택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돈을 빌려주게 되고 그럼으로써 기업은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채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신주 발행을 청구하고 신주를 발행하면 주주가 된다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BW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전환사채는 내 돈을 주식으로 바꾸는 권리고 이거는 주식을 살 수 있는 쿠폰이 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쿠폰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당 예를 들어서 천 원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쿠폰을 부여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돈은 값되 주식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드시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 쿠폰을 보여주시면 주당 천 원의 주식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드릴게요.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CB와 마찬가지로 현재 주가가 이 쿠폰에 남겨져 있는 주가 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 나는 원금 원금대로 내가 받고 그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돈을 투입하여서 주식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다라는 점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B와 BW를 간단하게 구분을 해보면 CB는 주식 전환권이 있고 그다음에 BW는 신주인순권. 그래서 전환사체는 사체를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 신규 자금 유입은 아니죠. 왜냐하면 내 부채는 없어지지만 주식으로 더 나갔기 때문에 신규 자금 유입은 없지만 BW는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으로 바꿔주면서 CB는 사채권이 소멸되고 그다음에 BW는 사채권은 그대로 존속되면서 주식을 파는 거기 때문에 사채권이 존속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재무적으로 부채가 감소하면서 자본이 증가하고 BW는 자산과 자본이 함께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에 악재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확실한 사업일 경우에는 증자보다 사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조금만 돈이 있으면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졌을 때는 보통 기업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할 때는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발행했을 때는 갚기로 한 약속이 있지만 만기일이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사했을 때가 더 주가의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이 이런 공시가 났을 때는 이게 지금 발행을 한 건가 아니면 행사를 한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미상환 전환사채를 살펴보시면서 현재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리는 경우들도 존재하더라라는 것을 명심해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런 얘기들, 내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시간들을 볼 겁니다.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이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정말 다양하실 거예요.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아니면 요새 하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너무 예금 금리가 낮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됐어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도 계셔서 이런 내용들이 뭔지도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뭔지 모르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 SM이라는 그룹을 주식을 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가수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그런 것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 뉴스를 보더라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특히 최근 흐름들을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더라 또는 양적 축소를 한다더라, 양적 완화가 끝난다더라, 테이퍼링을 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지 물론 조금 외워야 될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포괄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딱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그 경제 수업 들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좀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제 성장이란 무엇인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 항상 졸업식만 되면 먹었던 음식 짜장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짜장면의 가격 추이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통계 자료에서는 196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2022년도죠. 지금 짜장면은 한 6천 원, 7천 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15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까지는 4,500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금액이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보면서 보면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경제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산 수준도 올라가고 국민 소득도 함께 올라가면서 물가가 오르는 것이 경제 성장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소득과 생산 수준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물가만 오르면 이거는 정말 걱정할 일이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같이 오르는 것 이게 경제 성장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경제는 항상 우상향으로 성장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도 주식이라는 하나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 투자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신다면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는 자산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 한 번도 일시적으로는 우하향향 경향이 있습니다만 주식도 그렇고 모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향을 보여왔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이자율이 낮은 상태에서 내가 현금을 들고 있다라면 현금 자체는 우상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산에 투자가 되는 거죠. 현물이나 또는 이런 투자자산에 투자가 되면서 함께 물가 상승률과 함께 경제 성장 속도와 함께 같이 오르기를 기대해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이 경제의 가장 기본 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이 확실하게 있으실 텐데요. 이게 국민 총소득입니다. 총생산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해에 얼마를 벌어들였는가에 대한 그래프를 통계청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1970년도부터 지금 2018년, 2020년도까지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 너무 살기가 팍팍해라고 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 수준을 살펴보시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동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기업들이 벌어들이고 내가 월급을 받았고 이것이 어떻게 생산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빨갛게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있죠. 일시적으로 살짝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럴 때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훨씬 더 큰 성장을 보이는 특징들을 경제가 보이고 있다는 건데 이때는 언제였느냐? 97년도 IMF 때입니다. 오히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역성장을 하진 않았죠. 오히려 소폭이나마 성장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IMF 때는 역성장했던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기회로 큰 돈을 벌었다더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때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경향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살아남은 자들이 더 승자 독식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졌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경제 성장은 우상행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눠서 원론적인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뭐야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를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정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화 정책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느냐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재정 정책은 주체자가 누구냐 정부가 주체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첫 번째 세금 조정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벌어들이는 데 있어서는 돈을 세입과 세출이 존재라죠. 그런데 세금을 조정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감세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감소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시키죠. 증가시키죠. 왜냐하면 너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세금을 부담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거래가 조금 덜 되게끔 만드는 경향인데 반대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때는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세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의 지출 정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재정 적자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시중에 통화량을 증가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1조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세입이. 1조 달러를.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조 2천억 달러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적자를 일으키는 겁니다. 정부가 적자를 일으키는 물속 그 적자 금액만큼은 국민의 지원금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지원금 받았죠. 그런 식으로 재정 지출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추경,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용될 때는 추경 편성을 통해서도 경제를 살린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재정 정책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세금 조정과 정부 지출 정책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또 거기에 ISLM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만약 경제를 전공하겠다 하신다면 이걸 보셔야겠지만 주식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살펴볼 때 이게 뭐고 이게 뭐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인식하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재정 정책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정부가 재정 정책을 펼치면 어떤 식으로 경제가 성장이 이렇게 되는가 이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부가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정 제출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한번 뉴스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더라 라고 이번에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지만 재난지원금을 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야당과 여당 또는 청와대와 여당끼리도 서로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돈을 써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게 되겠고 정치가 입장에서는 내가 국민들에게 훨씬 더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 써야 됩니다. 라는 것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찾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돈을 써야 되는데 그 합의점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하게 되면 바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의 적용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딱 받으면 바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의 소비의 활성화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치가들이 이것에 대한 유혹이 많습니다. 이 돈을 쓰므로써 당장의 경제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럼으로써 내가 선거에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장점만 존재한 것은 아니죠. 돈을 썼기 때문에 정부의 재무건전성이 훼손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국가 신용도가 감소하는 경우들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 정책이 이렇게 우리가 정책을 펼치게 되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재정을 집행하죠. 그러면 내 지갑에 돈이 증가하게 됩니다. 돈을 그대로 받았으니까요. 그러면서 국민의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내가 일시적으로 돈이 생겼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돈을 쓰게 되죠. 그러면서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그 물건의 재화를 만든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기업 매출이 증가해서 그렇게 된다면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그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자리 증가가 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룩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재정 정책을 펼치는 입장에서는 이런 효과를 기대해서 일자리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될 거야라는 관점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것이 너무 소비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을 보인다든가 이렇게 됨으로써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보다는 재무건조성이 더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적절하게, 시의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화 정책이에요. 오늘 제가 자세하게 보고 싶은 것은 통화 정책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본적인 걸 공부를 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양적 축소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는 데 중요할 텐데 통화 정책은 누가 결정권자냐? 중앙은행입니다. 원래 그래서 중앙은행과 정부는 서로 독립된 기관이에요. 그래서 경제를 서로 컨트롤타워를 조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금리를 결정하는 데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효과가 늦어요. 아까 저 재정 정책과는 반대죠. 재정 정책은 여야 합의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당정과 조정이 필요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만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통화 정책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데는 우리나라는 금통위원 7명이면 됩니다. 7명이 모여서 찬반 투표를 하면 바로 금리를 내릴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에서 빵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그때 미국 연준이 어떻게 했어요? 미국 중앙은행이 바로 금리를 제로금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바로 급격하게 내려버렸죠. 두 단계, 세 단계 이런 식으로.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형성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데는 굉장히 빠른 시간이 걸려요. 빠른 시간 내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시장에 돈을 유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따가 메커니즘을 배우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직접 유입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굉장히 늦은 시간이 걸린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면 한 6개월이나 3개월 정도는 지켜봐요. 지켜보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시장 적용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서 재정 정책을 투입함으로써 효과를 초기에는 재정 정책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장기적으로는 통화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는 이런 방법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으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죠.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통화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를 너무 많이 내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막 금리를 올리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것보다도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초기에 짜장면 값을 보여드리면서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면서 경제는 성장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너무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경우 즉 내 월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가난해지게 느껴지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국민들의 생활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결정을 하는 통화 정책도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통화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인가 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게 됩니다. 인하를 하게 되면 일단은 시중의 은행들의 금리도 감소를 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출금리가 됐던, 예금금리가 됐던 이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기준금리가 됩니다. 이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기준점에서, 지금 현재 1%다. 이 기준점에서 은행에 이익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대출금리가 조금 더 높고, 그 다음에 예금금리가 조금 낮게 형성되면서 거기에 대한 마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중은행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어쨌든 기준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마진율이 동일한 상태에서는 시중은행의 금리들은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리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저축률이 감소하고 대출이 증가하게 된다. 과거에 여러분들, IMF 이전에 1년 예금, 적금, 1년 적금이 몇 프로였는지 아시나요? 15%였어요. 1년 적금이. 그러니까 내가 천만 원을 넣으면 1년 뒤에 15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 올해 또 과거에 좀 어르신 분들은 저축을 잘해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적금이 15% 정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얼마예요? 1%? 많이 줘야 2%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저축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저축을 안 하게 되고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코인 투자를 한다든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다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에 동조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축률이 감소하게 되고 대출이 증가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적금이 1%면 대출금리도 당연히 3%, 4%대로 형성이 되죠. 과거에 15%의 예적금 이자였다면 대출금리는 17%, 18%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았었을 텐데 반대로 지금은 대출이 빌리는데 이자율이 3, 4%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출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러면 개인들은 대출이 증가함으로써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축은 안전 자산이니까요. 그래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게 되고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위험 자산 소비 증가가 나타나주면 어떤 데 투자가 돼요? 주식, 코인, 부동산 이런 데 여러분들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계속 금리를 내렸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주식 시장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코인 가격도 폭등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코인 시장이 하락하고 주식 시장도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은 우리나라는 또 별개인 것 같아요. 정책에 따라 또 달라지니까요. 어쨌든 그래도 좀 요동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대출 증가로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대출을 많이 받게 되니까 개인 소비 증가로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 상승은 투자와 일자리 증가로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나 추구하고자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부작용이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적용되는 방향이 통화 정책이 조금 더 복잡한 매커니즘을 형성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재정 정책은 정부가 주도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홍남기 부총리가 장관으로 있는 기획재정부가 재정 정책에 담당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단으로서는 세금을 조세를 컨트롤한다든가 아니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재정 적자를 일으켜서 지출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재정 정책, 정부 지출 정책, IS 곡선.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 보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통화 정책에는 주최자는 누구다? 중앙은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표는 이주열 총재죠. 그래서 금통위라고 합니다. 금통위에서 이것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금통위에서 7명의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한번 의견을 내보세요. 라고 해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다들 경제 전문가들로서 파악을 하겠죠. 그리고 수단은 뭐다? 통화량을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이자율을 컨트롤함으로써 경제를 부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 시장 조작 그다음에 지급준비율 정책 재할인율 정책 조금 말이 어렵죠. 이건 무슨 얘기냐. 일단 금리를 조작한다는 거예요. 더 의도적으로 내린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 은행의 뱅크런이 일어나기 위해서 안전마진으로 보유한 지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천만 원을 예금을 했어요. 그럼 은행은 그 천만 원을 다 대출을 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그래서 내가 돈 돌려주세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다 대출이 나가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는 남겨놓습니다. 그럼 나머지 900만 원을 대출을 시키고 나머지 10%는 중앙은행이 예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럼 그 중앙은행이 예치를 해놓음으로써 뱅크런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대출할 여력이 더 높아지게 되죠. 그럼으로써 대출이 증가하게 되고 대출이 증가하면서 다시 메커니즘 어떻게 해요?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시장에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면 투자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런 구조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급준비율. 이 지급준비율은 중국이 굉장히 이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중국은 기준금리도 내리는 부분이 있지만 지급준비율을 통해서 컨트롤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의 정책을 펼 때 지준률이 어떻게 된가? 이거를 체크해 보시면 아, 얘네가 지준률을 인하했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켰구나.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배워보실 수 있겠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차이점을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실전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 거를 다시 공부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질문 주셔도 좋아요.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코드는 0505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신 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셔도 좋고 언제든지 질문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돌아와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통화정책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미국의 중앙은행은 FRB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FRB는 뭐다? 그럼 우리 한국은행과 동일하게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세계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여러분들 80% 정도를 미국의 금융이 차지하고 있어요. 월가에서 전 세계의 80% 이상의 자금이 유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한 나라가 전 세계 금융을 다 더해도 더 크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의 정책이 전 세계의 정부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을 볼 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FRB의 금리 결정은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FRB가 금리를 내리면 미국의 달러가 증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동성 증가.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했죠. 그럼 미국의 달러가 증가하면서 돈이 넘쳐나니까 신흥국들로 왜냐하면 이자가 더 비싼 곳으로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거의 제로금리 수준이에요. 그러면 돈을 거의 공짜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자가 더 높은 나라의 예금을 갖고 있으면 이자율에 따른 이익률이 발생하듯이 그런 구조로서 신흥국 투자에 유입을 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FRB가 그러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더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빌린 돈에 대한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면 위험한 나라서부터 돈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IMF 때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미국발에서 터졌잖아요. 2008년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IMF 때는 외안보유액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때 왜 그랬느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이탈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패드의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통화 정책은 금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준율이 있고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게 있어요. 라고 했는데 미국만의 특별한 무기가 또 존재합니다. 뭐냐? 양적 완화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QE라고 하거든요. QE. 양적 완화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어요. 그렇지만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국채 매입을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하여 경기를 부양하는 통화 정책을 가리키는 경제의 용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언제 시행이 됐느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미국의 패드의 의장인 벤 버네키가 처음으로 이것을 시행을 했어요. 우리가 경제라고 시작된 것은 과거 유럽 중세부터 시작이 돼서 기어왔는데 2008년도에 처음 시행된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은행의 정책.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가 미국 경제를 강타하자 패드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시중 채권 매입을 통해서 양적 완화를 개시했다. 그래서 2008년 말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춘 데 후 더 이상 경기 부양 수단이 없는 거죠.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안 살아나니까 초유의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했느냐. 돈을 뿌린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달러를 도장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찍어가지고 계속 채권을 사들이면 채권을 삼으로써 돈이 시장에 유입이 되기 시작하죠. 이것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미국이.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S&P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미국이 더욱더 경제 강대국이 됐죠. 이 당시에 다른 나라,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에서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돈을 어떻게 찍어서 뿌리냐. 그리고 비난을 했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결정이 맞았고 그것이 경기를 부양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룩했다. 그래서 지금은 유럽도 이것을 하고요. 중국도 하고 미국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 기준이 뭐냐면 기축 통화여야 해요. 우리나라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달러라고 하는 것은 전세계 어딜 가서도 결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원화는 아직 그게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어디서든 어느 나라 가서든 받아주니까 찍어서 만들어도 그것이 전세계적으로 통용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도 사실 양적 긴축 상태, 양적 완화를 줄이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것을 다시 늘렸고 금리도 제로금리 수익까지 다 내린 상태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 0%에서 0.25%의 금리를 갖고 있고요. 대한민국 금리는 1%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역전되는 순간 큰일 나요. 왜냐하면 외국 자본들이 한국의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더라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항상 대한민국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먼저 올리는 구조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재 미국이 금리를 실질적으로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먼저 금리를 인상을 했고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미국이 훨씬 더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이고 우리나라는 시동국이에요. 그럼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여기서는 1% 주고 여기서는 0.25%면 이때 대한민국이 투자할 가치가 있겠지만 만약에 미국이 1%인데 우리나라가 0.5%다. 그럼 대한민국이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면서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은 테이퍼링을 시작으로 금리를 인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테이퍼링은 그럼 무엇이냐. 아까 전에 돈을 뿌리는 게 양적 하나다라고 했죠. 그 양적 하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00억 달러씩 매달 채권 매입을 했다면 이제 900억 달러, 그 다음에 600억 달러, 300억 달러 해가지고 이제 양적 하나를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구조로 흘러갈 것이냐. 앞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금리 인하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양적 하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다 살아났어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이. 그럼 테이퍼링을 다 하고 나면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금리 인상이에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양적 축소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 축소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구조로 흘러가니까 이번에 미국의 FOMC 의사록에 이 양적 축소라는 것이 처음으로 언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고 한국 증시도 거기에 따라 휘청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나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 과거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 양적 하나와 금리 인하를 했고 이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으로 양적 축소를 하는 데 있어서 4년에서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물론 좀 더 급진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과정들에 있어서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움직이고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주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알려진 리스크는 더 이상의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점진적으로는 금리가 오름으로써 자금 이탈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이 속도가 빠르지 않고 그럴 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들은 성장주, 그 다음에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거 사도 올라가고 저거 사도 올라가고 저거 사도 올라가던데라고 느끼셨다면 그거는 경제가 좋아서라기보다도 양적 하나와 금리 인하로 인한 요인이었고 이제는 일로 이렇게 흘러다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에 있어서 훨씬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금융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다시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부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좋은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대일 리온 서용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